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학사 김종원입니다. 자, 2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시험분들은 힘드셨죠? 스스로 토닥토닥 하면서 꼭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꼭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동아시아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평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동아시아사라는 문제를 쭉 풀어 보셨을 텐데 아마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수치로 나오는 정답률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조금 떨어져서 본다고 한다면 수치는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실제 여러분이 풀 때 체감상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본다면 일단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 경향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니? 너희 개념 잘 잡고 있어? 그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왜 체감상 어렵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냐면 연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표를 안 낸다고 한 적이 없다고 연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연표를 같이 합시다. 어? 흥겹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연표학습이 필수입니다. 진짜 이번에 문제 되게 많이 나왔죠. 볼래요? 단순하게 연표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만 요정도지 실제 문제를 풀 때 연표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는 내가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어떤 뭔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에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좀 어려웠다. 연표학습이 조금 미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표학습은 필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나왔죠. 새로운 유형인가? 여러분 한번 문제 풀면서 깜짝 놀랐을걸? 저는 문제를 딱 보고 내신 문제인가요? 뭐지? 그래서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근뭐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진심으로 아니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근를 내지 기역, 니은, 디근를 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새로운 유형인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처음에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들다 망원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좀 독특한 모습이 좀 보였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부터 보는 건데 3번이라는 시기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강의제잖아요. 근데 지정은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표적으로 지정은제가 1716년에 만들었니 언제 언제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개념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정은제는 강의제 때 만들었으나 전국 단위를 확대 실시한 게 옹정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옹정제 업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게 뭐 올해는 그래서 지정은제에 대해서 항상 옹정제 부분이나 그냥 청나라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연표교제는 뺐지만 작년 연표교제 보시면은 천침해 16년까지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써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외우자니 아이들이 자꾸 헷갈려 해서 이게 빼긴 했었는데 어쨌든 강의제 때 처음 만들었던 지정은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풀면서 저도 봤죠. 아이들이 이거 분명히 어려웠을 건데 어렵더라고. 다음. 자, 패번치현 단행 시기입니다. 패번치현인지 알 수 있어 분명히 현을 둔다는 게 나오니까 자, 메이지 정부의 이 패번치현을 단행했던 그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양문동을 낸 거 아닙니까? 다음. 포르투갈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도 문제로 같이 나왔어요. 그죠? 해서 지도 문제를 봤을 때 아이가 물락하고 여기가 마카오고 아,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물론 지도에서 특정 어떤 도시나 그런 위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도 문제를 활용한 포르투갈이 나왔고요. 다음. 베이징 정부, 군벌 정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쓰면 베이핑 정부라 부르기도 해요. 북평 정부라 부르는데 이 위안스카이의 이제 군벌 정부 그 당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시기 문제잖아. 시기 문제로서 그 당시 이제 뭐 워싱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정답으로 만들었고 다음. 55년 체제 시기잖아. 이것도 다 시기야. 봐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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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시기, 연표 그러니까 연표하자고 연표해야 된다고 누가 연표 자꾸 안 나온다고 그래? 아 나온다니까 진짜로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 연표 안 나온다는데요. 나온다고요.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해서 55년 체제 시기를 물어봤다. 해서 55년부터 93년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급간이 길죠.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했더라고요. 문제풀이 가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덧붙일 테니까 반드시 총평을 보신 분들이라면 해설강의 꼭 보시기 전에 추천합니다. 다음. 자, 그냥 하나하나 보이시다. 주제별로. 저는 이제 이거를 단원별로 나누지 않고요. 보통 이제 주제별로 나누는데 선사문 한 문제 나왔죠. 야유시대인 일본이 나왔고요. 다음. 춘추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중국세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진시황제 나왔죠. 진앙조.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이었다. 다음. 위진 남북조부터 당름라 때까지는 주제가 4개입니다. 뭐. 인구이동, 국제관계, 유교와 윤령, 불교. 총 4개 중에 3문제가 나왔는데 복합문제가 있어요. 인구이동에서 5호가 남아하게 된 것을 물어봤고 다음. 윤령과 대외관계를 묶어서 물어봤죠. 윤령을 제시하면서 당나라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당나라의 대외관계를 물어보면서 토번가의 화분공주를 주고받은 이 이야기. 다음. 동아시아 불교 특징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승려에 대해서 시기를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동아시아 불교 특징. 어렵지 않았어.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얘들아. 개념을 내가 조금만 꼼꼼하게 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 그죠? 다음. 송원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송원시기 한 문제 나왔죠? 요, 금, 원. 미안합니다. 요, 금, 원 해서 요 나라인지, 금나라인지, 원나라인지를 가나, 다. 제시문에 아예 그냥 이 세 나라를 다 넣어놨습니다. 고르는 문제였고. 자, 명청시기. 트렌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다섯 문제. 정치사에서 세 문제. 경제 하나, 문화 하나 나왔는데. 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주를 통일했다 해서 명나라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이때가 무로마치 막부 때잖아. 이게 요시미스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히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고요. 어? 문제풀이 가서 봅시다. 다음. 임진왜란을 물어봤어요. 일본의 조선 4도 하량을 요구하는 즉, 밑줄 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가 정답이었다. 다음. 3번의 난식이. 요기 좀 어려웠죠? 지저 문제. 자, 그리고 경제 모습에서는 포르투갈을 물어봤고요. 문화 모습에서는 에도막 부시기의 문화. 야, 요거는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나온다. 진짜로. 그치? 그렇지 않아요? 경제 모습이 이렇게 뭐 서구, 외국 세력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무역이라든가 뭐 조세 수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경제라든가 꼭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 문화서도 한 문제씩 꼭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대충 감이 오는 그런 문제들은 맞추고 가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 근현대사 갑시다. 개항기 3문제. 상하의를 물어봤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신보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에게? 상하이. 정답은 임정. 다음. 난징조약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 개념 확인하는 문제야. 이런 거야말로 진짜 개념 확인 아닙니까? 그치? 해서 난징조약인지 내가 파악을 했다면 홍콩을 할양하는 조항을 담고 있더라. 고르시면 되고요. 패번치형을 단행했던 그 시기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미축진 이런 정책이 시행된 시기. 물어봤거든. 해서 패번치형 1871년. 1871년 그 무렵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양문동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제국주의가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제국주의 열강 시기를 보통은 신혜혁명 이후에 즉 중화민국 수립부터 일본의 폐망 때까지로 보통 보는데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가 보통 한 문제가 나오거든. 지금까지는. 보통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세 문제나 나왔다는 거야. 볼게. 자. 베이징 정부. 그래서 군벌 정부라고 하죠. 위안스카이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일본의 산동 반환이 나왔습니다. 그치? 다음. 조선의용대 성립 2주년. 이것도 연표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만들었으니까 2주년이 뭔지야. 40년이잖아. 그때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봤다. 물론 정확한 연도가 아니어도 그 언저리를 내가 알고 있다면 감을 잡고 있다면 풀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연표 확인하면서 푸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신감 넘치는 문제풀입니다. 다음. 미드의 해전부터 수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그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 이거 좀 뭐 물어보는 거야. 태평양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야. 근데 과달카날이 또 나왔어요. 그치? 과달카날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또 나온 거야. 과달카날. 43년. 이것도 연표 교제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과달카날. 따로 설명까지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오늘날 현대사로 가볼까요? 세 문제 나왔습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1972년 연표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제를 물어봤죠?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 문화대행명 시기 66년부터 76년까지 연도를 못 외우겠으면 저 뭐라고 수업했다? 수업할 때 문화대행명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거 그냥 싹 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순서대로 특히나 1972년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의 순서 제가 꼭 설명드리죠. 개념 때도 얘기했고 연표 때도 그렇게 강조했고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 종일 공동성명의 정답이었고 55년 체제 시기 55년부터 93년 사이에 경제특구에서 80년대부터 있었던 개혁개방 정책이 정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별로 보면 일단 명청 시기의 중요도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균현대사의 비중에서도 이제 제국주의 시기 우리가 뭐라고 할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배우지만 문제가 잘 안 나왔던 부분들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시험은 끝났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갑시다. 일단 개념입니다. 그죠? 개념을 확인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내가 연표 학습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 자랑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그렇게 수업한다고요. 저는 개념 때 썼던 표가 연표 때 있는 표고요. 그게 파일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그냥 구조화시킨 틀 자체가 변함이 없어. 똑같은 틀 안에서 개념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지 개념은 완전 노 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으니 잘라서 요만큼 봤지? 요만큼 봤지? 요만큼 봤지? 이렇게 보는 거야. 연표는 주제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싹 다 판소해가지고 뭐 중국사부터 쓰니까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딱 됐지? 됐지? 파일 때 가면은 완전 펼쳐놓고 이제 중요한 것만 따로 보겠죠. 그러니까 틀을 잘 잡고 그 위에 연표를 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연표를 까먹었을지언정. 이게 1871년인가 72년 아 몇 년이지? 1870... 아 모르겠는데 해도 풀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구조화시킨 틀 위에 1871년이 여기라면 전후의 사건 가능되는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틀을 잘 잡기를 바라며 연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 아니야. 연표 문제 나온다니까. 시기 사이 문제는 기본이고요. 연표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우리가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던데 우리는 소수 과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정말 소수 과목이잖아.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이거 다 푸세요. 수능 특강 이미 다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연표 특강에서 수능 특강과 관련된 내용이랑 자료까지 싹 다 업로드해드렸어요. 자료만이라도 다운받아서 그거 다 해석해가지고 하나하나 일단은 뭐 덧붙여 보세요. 그거라도 해보시고. 수능 완성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빨리 나왔어요. 수능 완성도 한 번쯤은 반드시 곧 보시고. 다음. 우리 문제가 별로 없죠.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기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강좌를 이제 곧 오픈합니다. 6월 둘째 주 이 무렵에 이제 오픈하는데 이 OT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컨텐츠가 부족한 과목의 한계상 EBS도 우리 과목을 선택 우리 과목을 안 하잖아. 동아시아 세계사회에 대해서 EBS도 문제 안 내죠.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OT에서 얘기했죠. 돈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수강생이 없으니까. 한국사는 내는데 왜 이건 안 내요. 그렇잖아. 안 나와. 기출 문제 말고는 양질의 문제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사설 문제집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하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출 문제 풀 때는 개념과 연표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한 바퀴 이상 돌려서 좀 뭔가 잡히는 것 같을 때 푸는 게 더 좋다고요. 그래야 기출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그래야 내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면서 분석할 수 있지. 그냥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아 왜 틀렸지? 넘어가.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 출제 의도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이번 총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는 해설 강의까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해설 강의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건 몇 번 이건 몇 번 끝! 이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된다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자 뭐 제가 하는 총표이니까 제 커리 기준 저는 이제 개념과 연표 기출 압축 주제사 파일러까지 가는데 이미 개념과 연표는 끝났어요.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끝났죠? 연표 끝났어요. 수능 특강은 여기서 다뤘습니다. 올해 것만 말고 관연도 것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기출이 필요하죠? 이제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될 건데 새로운 기출의 모든 것 이런 걸 이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름방학 특강 9월달 10월달 이렇게 갈 거예요. 1년 커리는 이렇게 되고 기출의 모든 것에서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약간 좀 감성적인 사람이고 아이들한테 상담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진짜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혹 이번 시험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 점수가 내가 공부한 것만큼 안 나왔어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미 끝났잖아. 이미 내가 후회하고 뭐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점수가 이미 나와 있어. 딱 점수가 나왔어.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이제 거의 반반인데 여러분은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감옥을 바라볼 때도 적용시켜 보라고.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까지 봤어야 했는데 놓쳤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돼.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괜히 주눅두지 마시고 혹시나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갈 필요도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잔소리해서 미안하고 정말 정말 시험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앞날을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저는 해설강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드 역상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